안녕하세요. 둥이집사입니다. 오늘 저는 부모랑 동네에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 외계인 툴을 볼 예정이고요. 머리를 또 안 감아서 모자를 썼어요. 저는 다시 집에 왔고요. 둥이가 많이 울어요. 그 앞머리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려야 됐고 영화 외계인은 그 1편보다 재미 저는 없었거든요.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둥이야. 둥이가 지금 많이 제가 외출을 하고 오면 둥이가 화가 많이 나있어서 둥이? 둥이 미안해요. 그럼 저는 오늘 하루도 둥이랑 마감을 잘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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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중, 아직도 안IN여있어요. 이중이, 동아. 화났어? 잘못했어. 사줄게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신경정신과 약을 받아왔는데 2022년에 처음 먹고 그때 진단받았을 때 약을 제주도랑 다시 육지 이사와서도 병원은 바뀌었지만 같은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약인데 잘 알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튼 의사선생님이 제가 먹는 약 중에서 조울증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줄여보자 근데 이제 조현병, 조울증 이런 약들이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것들에 그런 약들이 있었고 이게 뭐 불명증이나 우울감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하기는 한다 근데 이제 줄여보자 해서 줄이기로 했는데 아 횡설소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제가 맨 처음 신경정신과를 갔을 때 그게 조울증이나 조현병 관련된 키워드 단어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제 감정은 너무 슬펐고 너무 우울했고 그냥 살기 싫고 죽고 싶다 이런 정도여서 조울증, 조현병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막상 병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약간 조울증, 조현병 이 단어에 또 꽂혀서 계속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찐빵 사온 거 빨리 먹고 찐빵부터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마음이 좀 슬프고 우울해서 그냥 감기처럼 이런 것도 병원에 가야겠다 해서 가볍게 갔던 병원인데 1년 전에 너무 그냥 내가 먹는 약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어떤 약들을 먹고 있는지 설명 정도는 들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찐빵을 너무 빨리 먹고 오늘도 머리 안 감아서 아무튼 찐빵을 너무 빨리 먹고 배가 너무 부르고 코도 막 막히고 콧물도 나고 컨디션이 조금 메롱인 것 같은데 요즘에 계속 컨디션이 좀 좀 별로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아니 그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추적검사는 다 괜찮고 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이력서 잘 내고 왔고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원래 증빙서류에 주민등록 초본이랑 그 경력증명서 자격증 다 냈어야 됐는데 해당 업무랑 관련된 가산점 붙을 수 있는 경력증명서나 자격증이 없어서 그냥 제출 안 하고 이력서랑 주민등록 초본만 내고 왔습니다 그냥 안 뽑히면 안 뽑히는 대로 좀 쉬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거거든요 카드값이랑 생활비랑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새로 산 티셔츠를 입어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어? 서울 사투리 같다 지금 세수하고 나와서 옷을 새로 입어봤는데 목걸이도 새로 샀어요 하트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 탑 그리고 진짜로 귀여운 우리집 고양이 둥이 둥이는 지금 졸립니다 너무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